네 그럼 지금부터 뮤지컬 메피스토의 배우님들을 모시고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이대로 이미 나와주셨고요 사실 제가 안내배틀 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배우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듣고 나서부터 기사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? 심사님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지역을 맡은 황한나라고 합니다 네 같은 켄이 역하고 있는 백지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메피스토에서 메피스토 파우스트와 그리고 주의한 역을 맡은 나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메피스토에서 파우스트 역할을 맡은 문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피스토에서 메피스토와 파우스트 역할을 맡은 켄이 역할을 맡은 문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우스트 박사 역할을 맡은 문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피스토에서 지휘자 역할을 맡은 문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피스토에서 메피스토 역을 맡은 노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피스토에서 마르기타 역할을 맡은 권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메피스토에서 마르기타 역할을 맡은 구부란 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욕망덩어리 포세티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주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세티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주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펜타스 역을 맡고 있는 김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자기소개가 조금 더 길 줄 알았는데 네 저는